아 이거 너무 가벼운데? 한 10초 남았나요 형님? 요건 맛있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형! 진짜 봐 진짜 봐 시간은 시간은! 형 진짜 빨랐어요 진짜 빨랐어요 승우 형! 형 한 15초 밖에 안 걸렸어요 신속 배달 신속 배달 번개 번개 자 공개 아니 태현이 형 뭐였을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난 제가 산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들고 왔어? 아니 무슨 음식인지는 모르겠어 진짜로? 좀 가르쳐줘요 선물세 음식이야? 뭘 좀 가르쳐줘요 이게 뭐야? 마 아니야 천마네 천마 진입 천마야 비싼대 진짜 나 잘 봐 죽을acter 난 추석이 형 항상 이걸 사달라고 했어 어, 맞어 오 specifically 나도 그걸 사 달라고 했는데 설마 설마 나도 그랬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미리수 맞는 분은 진짜 대박이다. 250. 250? 그럼 내 건데? 저는 얘를 여기다 담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쌀인가 보다. 지금 보시지만 찌그러졌잖아요. 식탐 대왕다운. 없어 없어. 나는 이거 넣었다가 뺐다니까, 넣었다가. 저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추석 선물은요. 설마 그런 거 같다. 나는 똑같은 거 같다. 어르신들 그런 거 좋아해요? 케이지에 수고를 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뉴 13호예요. 1호부터 13호 이게 마지막 한정판이야. 저거 우리 집이 진짜 많았어. 그럼요. 괜찮았죠? 좋아요, 좋아요. 괜찮았죠? 아, 없다. 지금 사진이 좋은데. 정민아.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오, 공이. 체크상황. 이야, 이야기만 좀 세트로 많이 갖고 오지. 이거 하나만 저기 추석 선물인데 어떻게 드려. 아, 그래도 형 이거. 빨리 드려야겠다. 근데 이게 2만원짜리. 이게 하나야? 한정하게 만원이야. 이게 내 수건부장 있습니다. 좋은 거인가 보다. 부두에 하나씩 넣어드려도 되겠다. 에이. 아, 그런 거 못 쓰지. 승우 형. 승우 형. 그 표정은 뭐예요? 자, 우리 다섯 명 아주 성공이에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 충원이. 저는 일부러 좀 깊숙이 갔어요. 이야, 충원이. 좋다. 형들 앞에서 막 집었다, 이렇게 깊숙이 가서. 아직 낮에 더우니까. 아직 낮에 더우니까. 선풍기? 부채? 부채? 오! 부채! 잘했다. 이야, 예쁘다. 잘한다.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다. 좋아하시겠다. 형기도 나오고 이거. 예쁘다. 예쁘다. 자, 여기서 짜장면 나오면 너무 웃기겠다. 승우 형 짜장면 탕수염 나오면 진짜. 승우 형 표정 너무 예쁘다. 이야, 그래도 이렇게 안겹치니까 재미있다. 승우 형 보세요. 전마, 신발, 쌀, 수건, 고기, 부채예요. 이거 내가 봤을 때 피해 갈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리 통절이 망가져왔지. 진짜 건강식이에요, 난. 하나 더 셋 한 번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더 셋 한 번 열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잠시만. 와, 야. 승우 형이 진짜 빨랐어. 진짜 신속배달이야. 신속배달이야. 며칠 넘어. 이틀마. 우리 노래가 흥마다. 이해 못하네. 똑같이 하시면 성공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진을 찍는 분들도 참 좋았고, 아무래도 저희는 황당도 형께서예요. 오히려 황당도. 황당도. 아, 믿습니다. 자, 추억디 팀 1박 2, 중남 4천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같이 1번! 1위! 성공! 컷! 아니, 저번에 맨때만 나오면 바꿔주세요. 어디, 어디, 어디. 올라가셔야 돼요? 나 좀. 우체국이 어디냐? 아,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문 앞에. 저기, 저기, 저기. 한복에 보니까 여기 도우미 같죠? KBS 도우미 같아, KBS 도우미. 여기 도우미 같아. 야, 직장 미팅 좋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